여러분 안녕하세요. 뉴 영자신문읽기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김성백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빠르다는 사실은 잘 아실 텐데요. 이번에 세계은행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특히 빠르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놔서 조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글로벌 헤드라인 뉴스 오늘도 세계 속으로 다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5-day work week to boost its economy. Ireland unveils minimum alcohol price plan to reduce drinking. New dangerous craze sees school children diceing with death as they take part in the hanging. 잘 들어보셨습니까? 눈으로 보면서 들으면 잘 들리는데 보지 않고 눈을 감고 들으면 의외로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청취만을 위한다면 화면을 한번 보지 않고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 다리를 올리고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 고개 주는 아니고요 세계은행에서 나온 보고서가 오늘의 주가 되겠습니다 The World Bank Says 라고 해서 UN이라고 하는 단체의 산하에 있는 단체입니다 바로 세계은행이 뭐라고 밝혔냐면 Asia is aging faster than anywhere else 아시아가 전 세계 다른 어느 곳보다도 aging,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AP 통신에 나와 있습니다 Asian countries are aging faster than anywhere else in the world 위에 나왔던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써준 거죠 아시아 국가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빠른 고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they need to urgently reform pension systems 라고 되어 있군요 urgent 라고 하는 말은 긴박한 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시급한 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리고 pension은 연금이니까 이 아시아 국가들은 연금 체계를 시급하게 개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encourage more women to enter the labor force The labor force는 한나라 전체의 노동력 혹은 노동인구고요 Enter the labor force는 수고로 정말 많이 씁니다 우리말로 하면 경제활동을 하다 혹은 그렇죠 직장생활에 뛰어들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내용이 이번에 보고서에 실린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는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더 뉴스 포커스 시간에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위에서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일단 풍경은 좋은데요 China wants a 4.5 day work week 이라고 되어 있군요 중국은 주당 5일 근무제도 아니고 4.5일 근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to boost its economy 라고 되어 있군요 boost 라고 하는 말은 신장시키다 끌어올리다 북돋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요 boost wants economy 라고 하면 경제를 진작시키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바로 경제 진착을 위해서 이렇게 0.5일 더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휴가 간 거죠 그러니까 China is promoting the notion of a two and a half day weekend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사실 개념이죠 중국이 지금 2.5일에 해당하는 주말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이유는 to increase domestic consumption and leisure spending 도메스틱이 국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 소비 혹은 내수라고 번역하시면 되겠고요 leisure spending은 말 그대로 여가 활동을 하면서 돈을 쓰는 지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즉 끌어올리고 여가 소비 또한 끌어올려서 경제를 좀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보관인데요 물론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권고하는 사항인데요 실제로 이제 금요일 날 오후부터는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4.5일을 일한다 하더라도 주당 근무 시간 40시간은 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좀 많습니다 쉬면 좋지라는 측과 경제가 쉽지 않은데 좋지 않은데 과연 될까 넘은 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함께 어울려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저는 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타도 지고 말이죠 이런 분위기인데 아일랜드군요 아일랜드가 unveils라고 해서 참고로 unveil은 veil을 벗기는 거죠 그래서 공개하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뭔가를 선보이다라고 할 때도 많이 쓴다는데요 minimum I call price plans 라고 되어 있군요 그래요 술값으로 최저 금액을 결정하는 그러한 계획을 이번에 짜잔하고 선보였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공개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to reduce drinking 이라고 해서 음주를 줄이겠다라는 내용이군요 많이 마시나 보네요 Aisland is set to introduce minimum I call pric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set to 정말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될 예정이다 라는 개념이고요 pricing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은 가격 책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격을 고정하고 만드는 거죠 아일랜드가 술에 대해서 최저 가격 책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In a bit 이렇게 하는 이유나 목적은 Reduce drinking levels 바로 술을 마시는 수준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아일랜드 사람들의 술을 소비하는 수준은 That are among the highest in the western world 라고 돼서 서방 세계에서는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한국에 안아 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찾아보니까 말이죠 아일랜드 정부가 자국민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실제로 찾아보니 국민 1인당 1년에 11리터를 마시는데 이 양을 2020년까지 9.1리터로 대략 20%가량을 줄이겠다라는 취지로 최소한 술 1g당 이만큼 이상은 가격이 돼야 된다라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술값을 올리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과연 득이 많을지 아니면 정부 입장에선 실이 많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이죠 난간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고요 친구들이 이렇게 팔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건조대에 올라가 있는 빨래 같은 느낌이죠 A new dangerous craze craze는 열풍 대유행을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위험한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sees school children dice with death 수고합니다 dice with death dice가 주사위죠 도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목숨을 걸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as they take part in the hanging 이 게임 이름이 매달리기 행인이라는 게임이군요 바로 매달리기에 이들이 참여하기 때문인데요 어떠한 내용인지는 조금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 dangerous new craze 아주 위험한 새로운 열풍이 불고 있고요 이 열풍을 보면 where school children are held by their arms hold는 잡는 거죠 학생들이 are held니까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by their arms 즉 주변에서 이 아이들의 양팔을 방금 보신 것처럼 양팔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this girl is held by her both arms 이렇게 되는 거죠 her arm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학생들이 팔 이렇게 붙잡힌 상태에서 매달려 있고요 and held over a balcony 말 그대로 발코니 위에 매달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열풍이 was brought to light 이렇게 됐군요 bring something to light 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 말 그대로 조명하다라는 얘기죠 이번에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 and teachers police and parents 교사들과 경찰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fear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someone dies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it i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쓰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즉 누군가가 목숨을 잃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스페니쉬로는 엘 콜가도 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영어로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더 행잉 이라고 하는 이러한 게임이라고 해요 친구들이 양쪽에서 난간 바깥으로 이렇게 팔만 붙잡고 있는데 오래 버티고 이런 것을 가지고 뭔가 나름 재미있게 노는 모양입니다 목숨 귀한 줄 알아야 될 텐데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하니까 조금은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준비한 The Global Highline News는 여기까지입니다 World Bank says Asia aging faster than anywhere else By 2040 population aging could shrink the working age population by more than 15% in South Korea and more than 10% in China, Japan and Thailand according to a World Bank report In China that would mean a net loss of 90 million workers The report covered aged richer countries like Japan and South Korea rapidly aging middle income countries such as China Thailand and Vietnam and younger poorer ones like Cambodia and Laos The report says Asian countries must encourage more women to join the labor force particularly through child care reforms while countries like China Thailand and Vietnam should remove incentives in pension systems that have encouraged some workers to retire too early 고령화 문제는 아마 내년에도 후년에도 10년 후에도 계속 나오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더 뉴스 포커스 입니다 By 2040 라고 되어 있군요 연도 앞에는 보통 인을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바이를 쓰는 경우는 기준점을 잡을 때 바이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40년까지는 population aging could shrink the working age population 이라고 되어 있군요 population aging 이니까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중요한 겁니다 working age population 그리고 shrink 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shrink 라는 단어는 줄이다 라고 하는 동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노동 가용 인구입니다 즉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나라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15세부터 64세까지를 얘기합니다 예컨대 17살짜리 고등학생이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그래서 실업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 가용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거죠 얼마나요 증감을 얘기할 때 전치자 바이를 쓰니까 by more than 15% in South Korea 한국에서는 15% 이상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and more than 10% in China Japan and Thailand 중국과 일본 그리고 태국의 경우에는 10% 이상의 노동 가용 인구가 준다라고 이번 보고서에 나와 있군요 according to a World Bank Report 세계은행이 내는 보고서에 따른 수치입니다 In China That would mean 이렇게 돼 있군요 이 mean이라고 한 단어가 A means B라고 하면 맞아요 A는 B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할 때 A means B는 A는 B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결과적인 용법으로 번역할 때 조금 더 깔끔하게 번역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Hard work means Greater chances of success in life 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근면은 인생에서 성공의 더 큰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 말보다는 근면하면 삶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반응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는 A net loss of 90 million workers Net loss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봤을 때 순수하게 그게 net이에요 그러니까 순손실이 9천만 명의 근로자가 순손실로 나타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는 9천만 명의 근로자가 줄어두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깔끔하게 해석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The report covered aged richer countries 커버는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말입니다 aged 그렇죠 고령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리처니까 더 부유한 선진국을 얘기하는 거죠 즉 고령화가 되고 있는 선진국을 일단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에는 like Japan and South Korea 한국과 일본이 들어가죠 즉 한국과 일본은 선진국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고령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또한 rapidly aging middle income countries middle income 소득 규모가 중간 정도에 해당하면서 급격한 고령화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도 역시 포함되는데요 such as China Thailand and Vietnam 이라고 해서 중국과 태국 그리고 베트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and younger poorer ones 이때 ones은 countries을 받는 건데요 더 가난하지만 인구층은 더 젊은 국가들 예컨대 like Cambodia and Laos 이러한 나라가 포함이 됩니다 라고 해서 나라를 세계의 계층으로 구분을 했군요 잘 살지만 고령 사회 그리고 소득 규모는 중간이지만 급격한 고령화를 보이는 나라를 그리고 가난하지만 젊은 국가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령화라는 측면에서 나라를 나눌 때는 그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고령화 사회라고 해서 진행 중이니까 unaging society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고령 사회는 이미 고령이 되었으니까 unaged society 라고 씁니다 이 경우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 14 다음에 21%가 아니라 20%를 넘어서게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a super aged society 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The report says 이 보고서에 따르면 according to the report Asian countries must increase more women to join the labor force 혹은 enter the labor force 똑같은 말이죠 아시아 국가들은 더 많은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도록 즉 사회 경제 활동을 하도록 권장해야만 하고 특히 그 방법으로는 particularly through child care reforms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child care reforms child care가 뭐예요 애를 돌보는 거니까 육아 서비스 개혁이라는 방법을 통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하러 가는데 애를 키워줄 데가 없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while countries like China, Thailand and Vietnam 아까 두 번째 조금 전에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should remove incentives in pension systems 연금 체계에서 incentives는 그냥 인센티브라고 하거나 장려책 같은 거죠 그렇게 도움되는 장려책을 다 없애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that have encouraged some workers to retire too early retire 은퇴하다라는 얘기니까 이때 that은 뭘 받아요 시스템을 받는 게 아니죠 인센티브를 받는 겁니다 이러한 장려책으로 인해서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에 지나치게 조기에 은퇴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55세의 은퇴에도 연금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이러한 인센티브를 없애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orld bank says asia aging faster than anywhere else by 2040 population aging could shrink the working age population by more than 15% in south korea and more than 10% in china japan and thailand according to a world bank report in china that will mean a net loss of 90 million workers the report covered aged richer countries like japan and south korea rapidly aging middle-income countries such as china thailand and vietnam and younger poorer ones like cambodia and lao the report says asian countries must encourage more women to join the labor force particularly through child care reforms while countries like china thailand and vietnam should remove incentives in pension systems that have encouraged some workers to retire too early 오늘날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요 now korea has a low birthrate and an aging population 이라고 하면 좋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a low birthrate 저출산율이고요 그리고 an aging population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혹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many koreans are not prepared for the post retirement years post retirement years 은퇴 이후의 삶이니까 퇴직 이후에 노년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반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EBS 영어채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